오늘 투표 첫날 무려 44%가량 투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아직도 내일 모바일 투표와 이틀간의 ARS 투표가 남아있습니다.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정통성 있는 후보를 선출합시다. 조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투표율은 최고 25%에 불과합니다. 오더 투표도 반발만 초래할 뿐 이젠 먹히지 않습니다.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. 자유투표로 투표율 65%만 되면 제가 압승합니다.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.